1조된 확보를 위한 거처를 높이 제한에 대한 설며로 오른 것인데 준주거지에서 건축하는 단독주택은 1조된 확보를 위한 거처를 높이 제한을 받는다. 단독주택이면 공동주택 예배가 아니잖아요. 일반 건축물 중에 하나죠? 그럼 어디에서 지을 때만이요? 전용 일반에서 지을 때만이잖아요. 준주거에서 짓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준주거이기 때문에. 2번 전용주거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전용주거지에 있는 일반 건축물. 지금 봤죠? 그러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복 방향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인접지 경계선 최소 1.5m 이상 보면서 절에 가져가는 걸 이상을 띄워 건축해야 된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맞고요. 3번에 특별건축기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저장주거나 일반주거지에서 일척분학 불한도 비전을 제공받지 않는다. 이게 아예 제공을 안 받는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특별건축기역이 아니고 건축협정구역에서 지을 때지. 어떤 곳 안에 대지 상호간에 건축할 때냐. 건축협정구역을 전제로 합니다. 건축협정구역. 건축협정구역 내에서는 그 대지끼리 통합 적용하기 때문에 제공받지 않는다. 4번에 지구단위기역 구역 안에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협정구역에서 해당도지가 너비 30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는 저장주거지나 일반주거지에서 일척분학 확불한 높이자는 제공받지 아니한다. 도로 너비 20m 이상. 그냥 여기 이상을 빼고 너비 30m 도로 이러면 20m 이상에 속하니까 맞아요. 굳이 수치가 나오면 범위는 범위로 오셔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그래야 됩니다. 5번에 건축협정구역의 인접대지가 정북방의 인접대지가 전용주거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과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한다면 전용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척분학 확불한 높이자는 제공받는다. 받지 아니한다.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문제가 잘 돼 있네요. 66번. 건축협정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전용주거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조 확불한 높이자는 제공된다. 일반건축물. 전용과 일반주거지역이니까 적용된다. 2번. 일반상업체계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채공 확불한 높이자는 제공된다. 우리 공동주택 얘기입니다. 공동주택 얘기인데 공동주택은 어디는 아니다. 중심상업과 일반상업체계는 아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상업체계 건축하니까요. 이 제안을 받지 않는 것에 속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3번의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관리로서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의 높이를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로구역별 높이지 않아서 보통 행정청이 하지만 특별시 광역시장만큼은 넓어서 특별시 광역시 조례에 맡길 수 있어요. 시공군은 조례에 못 맡깁니다. 4번의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의 용도 형태되라 건축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고요. 5번의 가로구역별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에요. 높이자는 함부라면 안 되잖아요. 건축의 심의를 거쳐는 거 맞을 겁니다. 67번 보세요. 건축법령상 1조동에 확보된 건축의 높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를 찾으라는 거에요. 적용받지 않는 경우 이거는 권한도라고 표시되지만 절대 권한도 아니고 이건 기초에요. 적용범이 기초입니다. 항상 이거 나올 때는 어느 지역에 어떤 건축을 지을 때냐 어떤 건축을 미리 보시라 말이야 공동주택이냐 아니냐를 보셔가지고 공동주택에 해당되면 따라 체크를 해야 되시고 중심사업과 일반사업체 지을 때만 아니고 나머지는 적용된다 그랬죠? 만약에 공동주택이 아니라면 전용과 일반사업체 지을 때만 그럼 한번 뒤에 걸을 먼저 보세요. 공동주택이 어디어디 있나요? 2번의 연립이 공동이고 5번의 다세대밖에 없네요? 아파트도 있네. 2, 4, 5번이 공동 아닙니까? 그럼 연립이나 아파트 다세대에 다 체크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2번 보시니까 준주교재 건축한대요. 그럼 이건 적용받잖아요. 중심과 일반사업만 아니고 지금 다 되니까 4번의 일반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답이 나왔지 4번이 5번은 2종 전용주거니까 당연히 적용받고요. 답이 4번이 됐고 혹시 여기서 답이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1번, 3번밖에 없는데 1번이 전용주거에서 지으니까 4번은 일반주거에서 지니까 일반주건대 일반주주지역이네? 오짜죠. 당연히 오짜지 뭐. 당연히 오짜인데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인가 일반주주가 사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공동택을 먼저 찾고 공동택에 해당되면 중심과 일반사업에서 지는다 이거 할 때만 제외고 나머지는 다 제공되는 것이고 공동이 아니다 그러면 어디서 지을 때만 일반주거와 전용주거에서 지을 때만 제공받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쉽게 찾습니다. 자 이제 48번에 특별건축역 나오는데 제가 특별건축역은 양으로 훨씬 많은데 1번밖에 지금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잘 안 하는 부분이잖아요. 부담없이 보세요. 부담없이. 안 봐도 되고. 68번. 건축상 특별건축역 지정이 가능한 것은 특별건축역이 특별한 건축을 짓기 위해서 일정한 건축에 관련된 기준을 제공을 아예 안 해주는 혜택 제공을 완화해주는 혜택 통합적이라는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건축역 지정이 예전에 한 번 딱 나왔었는데 그때는 국장만이 지정할 때고요. 지금은 국장과 시대사가 지정을 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어떤 걸 한다면 국장이 지방 차원에서 무엇을 할 때는 시대사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부른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지정이 가능한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건축할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개발할 수 있는 땅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할 수 없는 땅이면 개발할 수 없는데 특별한 건축물을 더 크게 지어서는 안 되죠. 1번의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인데 개발 막는 곳 아닙니까? 여긴 지정할 수 없어요. 그 아래 자연공원도 자연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발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4번의 접도구역 접도구역은 도로에 접하는 땅 개발 막는 대표적인 땅이죠. 5번의 보전산지 잘 보전해드니까 개발 막는 곳이란 말이에요. 1, 2, 4, 5번이 지정할 수 없는 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바뀐 부분 중에 하나인데 3번 보시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나와요. 예전에는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이 역시 다른 것처럼 지정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뀌어서 이거는 지정할 수 있는 땅이 되면서 사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국민의 재산권을 너무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정할 수 있는 쪽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있는 쪽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는 가능은 하지만 지정하기 전에 국방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되는 게 특징이에요. 이것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의 그 위치를 약간 존중해 주는 거죠. 옛날에 지정 못했으면 지금 지정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갔는데 국방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서 지정해야 하면 됩니다. 지정할 수 있는 곳으로. 그래서 이 정도 한 번 보여드렸는데 지정할 수 있는 곳 중에서는 국장이나 시대사나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많아요. 여러 가지 많은데. 저는 이거 안 한다고 했던 겁니다. 자, 70번 보세요. 건축협정. 건축협정. 건축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건축물의 소유자든지. 우리 건축협정은 원래 건축기준은 개별 건축물마다 대지마다 적용을 합니다만 건축할 사람들이 여러 땅에 걸쳐서 협정을 체결했다는 사적 협정이지만 이 협정을 존중해줘서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을 건축협정 규정을 매진 땅에 전분할 대상으로 통합적 원활 혜택을 줘서 계생 있는 건물을 만들게 하는 게 건축협정 아닙니까? 결합건축과 구별하시는 건축협정이면 여러 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체결할 때는 건축할 사람들 전원합이라고 말이에요. 전원합. 한 사람에도 반대하면 안 돼요. 한 사람에도 반대하면 그 사람이 개별적으로 적용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전원합이고 그 대신 합의할 때는 전원합이지만 체결할 때는 전원합이지만 폐지가 되면 이게 원칙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돌아오기 쉬우라고 체결자 과반수동이라는 거. 반면에 결합건축이다. 건축협정보다는 조금 작은 게 결합건축이고 결합건축은 두 땅 사이에서 최단거래가 100m 이내에 있는 두 땅 사이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과반수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두 땅 사이가 문제인데 과반수 반을 넘는 게 두 사람이지 뭡니까? 그래서 결합건축할 때만큼 체결할 때나 폐지할 때나 두 사람 전원합이 이루만 한다. 이런 차이점이 존재하고요. 건축협정이다. 그러면 혜택 중에 통합 적용하는 혜택은 제가 그림으로 연상을 하시라고 했던 여러 가지 땅을 대상 통합 적용하기 때문에 건폐를 통합하는 거 생각하셔야 되죠? 각 대지마다 지을 수 있는 건축면적으로 합쳐서 모아서 한 곳에 지을 수 있다. 문 가서 한 곳에 지을 수 있다. 건폐를 통합을 얘기합니다. 용전율 통합 아니에요. 용전율 통합하는 용전율 통합은 결합건축에서만 다르는 게 용전율 통합이라 건폐를 통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폐를 통해서 한 곳에 건물을 짓게 되면 그 밑에 설치하는 지하층이나 개인 하수처리소는 당연히 통합할 수밖에 없고 조경을 통합해서 마을숲으로 만든다랬죠? 주차장 규정을 통합을 해서 마을 공용주차장으로 따로 설치한다랬잖아. 그리고 대제도로 관계 통합해서 개별적인 대지가 아니고 전체가 대제도로 관계를 충족하면 된다. 이게 다입니다. 다른 거 통합하는 거 아니고 그런데 결합건축에서는 용전율만 통합하는 걸 얘기하죠. 용전율만 통합, 그런 차이점. 혹시 폐지할 때 숫자는 아직 낸 적이 없으면 건축협정에서는 최소 20년이 지나야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랬고 결합건축은 용전율을 결합하는 것이라 폐지되면 용전율을 적어놨더니 연면적으로 회복시켜야 되거든요. 그거는 30년이 지나야 폐지할 때 그런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합건축협정이든 결합건축이든 모든 땅에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갖고 혹시 어렵게 낸다라면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땅, 결합건축을 체결할 수 있는 땅을 물을 수는 있어. 그런데 그건 아주 어렵게 내는 거지. 어렵게 낸다라면. 그건 어렵게 내는 건데 혹시나 하더라도 일부만 살짝 혹시 여기서 언급하는 게 있으면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없나요? 여기서 봅시다 하여튼. 70번에 하여튼 결합건축협정이나 결합건축은 아주 새로운 곳이기 때문에 건축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건축물 지열 소유자 등은 과반수 동의로 건축물 리모델링이 되나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천원합의입니다. 천원합의. 천원동의. 체결할 때 얘기잖아. 이게 첫 문제였어요. 이게 답이죠. 체결할 때. 2번 협정체결자나 협정운영의 대표자나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협정인각권자인 행정청의 인가를 받고 나서 이걸 존중을 해줍니다. 3번의 협정인각권자가 협정을 인가했을 때는 지자체 공부의 근용을 공고하라. 알려주라. 공고하라. 당연한 얘기고. 4번의 건축협정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다. 그러면 협정체결 대상 토지 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인각권자의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제 그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다면 인가 신청서를 누구에게 제출해서 받느냐. 신청서 제출하는 건 편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넓은, 여기서는 과반이 속하는 인각권자에게 인가 신청하라.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별 얘기 아니거든요. 5번에 체결자 또는 대표자는 협정을 폐지할 때, 폐지할 때는 체결자 과반수 동의, 체결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인가권자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1번은 체결할 때고 5번은 폐지할 때 이 둘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갖고 첫 문제를 냈던 겁니다. 이게 첫 문제예요. 건축협정에서 남겨보세요. 71번.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해내면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대충 우리가 협정을 체결해서 개성 있는 마을을 만들도록 여러 가지 개발할 땅을 얘기하는데 이런 걸 하나하나 하기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혹시 나온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하나밖에 못 바꿔요. 이렇게 나온다면 하나밖에 못 바꿔요. 예를 들면 이번에 지구단위기 구역이면 지구단위기 구역을 통해서 풀어주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개발사업 한 달 있죠? 개발할 땅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름대로 스스로 개발할 수도 있고 누가 개발해 줄 수도 있고 도시개발용도 다 들어가니까 이번에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정비구역 중에 하나예요. 그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된 정비구역이면 재개발구역을 얘기하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역이 돼야 돼요. 즉, 주거환경개선구역이 건축협정이나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땅 둘 다 동일합니다. 정비구역 중에서는 달 동네예요. 달 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땅. 거기가 대상이에요. 다른 거 한번 보세요. 3번에 존치지역, 생전 들어보지 못한 존치지역이 나와 있고 도시재정비축진이나 특별평등한 존치지역은 따로 개발안이고 스스로에게 맡기는 거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존치지역. 아니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그 밑에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제체 조례를 정하는지. 이런 식으로 등등하게. 이걸 어떻게 당합니까? 그런데 이런 느낌인데요. 여러분. 2번만 주의하시면 되는 게 여러분. 건축협정은 그곳에 있는 건축할 사람들이 스스로 협정체결해서 멋진 것을 스스로 개성있게 만들어보겠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구역이면 건축협정 상식적으로 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구역이면 도시개발사업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목적이 된 대로 도시개발사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누가요? 시행자가. 시행자가. 그런데 거기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협정을 체결한다고요? 도시개발사업이 목적에 맞게 개발계획에 맞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안 되겠죠? 그래서 도시발구역이 건축협정이나 결합건축 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합건축 한번 건축협정 체결한다고 생각해봐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결해서 개성인 말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시발구역이면 도시발사업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비사업 중에서는 개발사업과 비슷한데 왜 정비사업 중에서는 그럼 재개발, 재건축구역은 안 되느냐? 같은 취지라 말이에요. 재개발사업 한다라면, 재건축사업 한다라면 그 각각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가 해야 되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할 게 아니죠? 그래서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유일하게 우리 배웠던 도시발 정비사업 중에서 뭐만 나오느냐? 달동네에서 하는 사업만 나와요. 원래 달동네에서 하는 것 중에서 엄밀하게는 제가 볼 때는 달동네에서 다른 관리처분에 따라준다고 한지 방식으로 한다라면 시행자가 해야 되거든요. 소유자가 개입될 그게 없어요. 그거죠. 그거. 반쪽짜리. 그렇게 안산화 서비스 사실 거기랑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유일하게 우리 시행자가 기반서만 고쳐주고 시행자가 주택을 손대지 않고 소유자가 스스로 시행 안 하면서 스스로 건물 짓는 것은 반쪽짜리밖에 없죠? 그건 주거환경 개선사업밖에 없잖아. 그거 할 때는 소유자가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스스로 건축할 사람이 건축값을 제거하고 결합건축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협정이나 결합건축을 체결할 구역이면 나름대로 개성 있는 마을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도시개발이나 정비사업처럼 목적사업에 따라 따로 정해진 사업대로 해야 될 것은 통사소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그런 건 다 아니고 정비사업 중에서도 반쪽짜리를 상상하시면 돼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한 정비구역만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옛날에... 옛날 얘기해서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옛날에 6개 정비사업이 있을 때는 바로 거기란 걸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통합되면서 나중에 이렇게 바뀌었지.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만. 그것만 보세요. 72번 보시고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잡한 대지에 대해서 관계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게 여러분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는 이게 두 번째 나왔던 기출문제라고 해요. 이게 우리 건축협정에서 무엇을 통합하시느냐. 그림으로 제가 항상 그렸던 거. 건필 통합 가능하죠. 용주인으로 나오면 틀립니다. 답은... 답이 아니고 니은번 계단 설치는 아니에요. 나머지는 들어갑니다. 지하층 들어가죠. 부설주차장 들어가죠. 마을공동주차장으로 개인하수처리설 이거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추가로 더 있다면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개인하수처리시설과 조경 부분이죠. 조경 부분. 이것만 이제 결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번 빼고 기역, 디귿, 리얼미음, 답이 3번이 되는 건데 이게 기출문제는 났던 겁니다. 그런데 계단 설치는 통합할 성질이 아니에요. 건물을 모아서 지어서 나눠 갖는다고 하는데 건물을 모아 짓는데 계단을 통합해서 계단을 통합해서 어느 한 곳에 모아서 설치한다고요? 그럼 다른 건축으로는 어떻게 계단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성질상 통합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섯 가지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림으로 제가 했던 것이죠. 13번 보세요. 이번에는 결합건축이야. 결합하여 건축한다. 두 땅 사이의 문제. 건축협정보다는 조금 작은 의미. 1번 국계법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은 최단 대지간의 최단 거리 500m 내에서 결합건축하셨다. 상업지역, 건축협정구역, 주거환경개선사분의 정부기업 등이 역시 결합건축 지정할 수 있는 땅인데 그래서 상업지역이라는 말은 여기 맞는데요. 최단 거리가 500m까지는 넘죠. 최단 거리가 두 땅 사이의 최단 거리가 100m 이내에 있는 비교적 가까운 곳을 전제로 합니다. 틀렸고요. 결합건축 대상지에서는 두 개 대지의 건축주가 두 개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두 사람이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개별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두 개 대지를 전제로 통합적용하는 용적률 통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설치 안 할 때 그 부분을 다른 데서 설치해주고 이렇게 쓰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3번 용적률 결합. 3번의 허가권자는 도시군계획사업에 편입된 대지가 있다. 도시군계획사업에 편입된 대지가 있다면 그러면 결합건축을 포함한 건축화를 안 해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사업에 편입된 대지가 있으면 도시군계획사업을 해야 될 땅 아닙니까? 해야 될 땅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합건축을 포함한 허가를 안 할 수 있는 별 얘기 아니에요. 4번 이런 가지 다 할 수는 없어요. 4번 안 해요. 5번 쓸데없이 길고 이런 숫자 안 해도 돼. 5번에 결합건축협정서에 따른 협정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것도 낸 적 없지만 그래도 이거는 최소 30년. 아까 건축협정에서는 최소 20년. 여기는 30년. 74번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화를 신청할 때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게 30배 때 문제로 결합건축에서 제 예상을 벗어나서 특이하게 어렵게 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내는 건 찍을 수밖에 없어. 어차피 이건 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할 때 결합건축협정서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을 물으니까 이거를 누가 대비를 합니까? 이건 제 예상을 벗어난 거예요.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첫 문제가 이거라 말이에요. 찍으라고 하는 문제예요. 어렵게 내는 문제로 냈기 때문에. 우리가 결합건축협정서에 들어갈 내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두 사람 사이에 용준율에 대한 결합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미리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 문제로 난다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두 땅 사이에서 100m 이내고 용준율 결합이고 이런 거 전원합의로만 가능하고 이런 거 갖고 낼 겁니다. 보통이라면. 이거 찍는 건데.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은 내용에 들어갈까요? 어느 용도 지역인지? 당연히 들어가야지. 이 지역별로 용준율 한도가 나와 있고 그 용준율 한도 내서 용준을 결합한다는 건 얼마를 결합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2번.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자연인이래요.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풀어라 하도 많이 없어. 자연인은 자꾸 다른 설명을 하고 싶어. 여러분들은 그 자연인 생각하는 거 아니고 그냥 자연인이죠. 또 어느 산에 사는지 궁금해하지 말고 만약에 자연인이 체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이게 그 사람의 특정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내 계약 내용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들어갈 겁니다. 누가 체결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약 당사자. 3번에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한 자가 법인이라면 법인도 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법인을 특정하는 게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법인은 지방세, 납세, 증명서? 이게 좀 이상하단 말이야. 다른 거 혹시 보세요. 4번에.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건축계획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대상 두 땅 사이에 두 대지별로 건축계획서를 세워되 앞으로 건축을 어떻게 하고 싶다. 그럼 용류률을 그쪽에서 얼마나 끌어들여서 여기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걸 보고 판단이 돼야 되잖아요. 건축가 사람들이 체결하는 것이라. 건축계획서. 그다음에 조례로 정하는 용전율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정되는 대지별. 이건 그냥 준 거지. 이건 당연히 들어가지. 원래 각 대지별로 각 용도지역별로 아까 1번의 용도지역별로 조례로 조정하는 용전한도가 얼마인데 이거를 결합건축으로 서로 두 땅 사이에 조정한다고 했죠? 조정되어 적용되는 이 땅한테 용전 얼마? 여긴 얼마? 이런 게 당연히 들어가야 여기에 따라 건축계획서를 따라 건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다른 게 될 게 없어요. 1번, 4번, 5번은 당연히 우리가 처음 봐도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아주 훌륭한 거고 2번이 맞지 3번이 맞겠습니까? 법인이라면 부동산 등기법상 법인의 특록번호가 법인을 특정하는 거예요. 어느 법인인지를 아는 특록번호가 들어가야 된다고 해요. 그 법인이 지방세를 얼마나 냈는지가 도대체 결합건축에서 왜 중요한 소리인데 이게. 그럼 지방세 낸 법인 없으면 계속 극절하여 지방세를 낸 적이 없으면 이것도 결합건축도 못하나? 지방세를 국세 납세 증명서는 필요 없나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법인을 특정하는 게 필요해요. 법인의 특록번호가 필요한 겁니다. 75번, 건축수상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허가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죠. 22일 때 문제인데, 이거 22일 때 한 번 나왔던데 이것도 상식이에요. 상식이 한 번 나오고 절대 안 나왔던데. 여러분, 허가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라면 허가권자는 행정청이죠? 허가 승인 취소? 가능하겠네요? 공사 중지 명령, 건축의 사용금지 명령, 건축의 철거 명령, 건축의 용도 변경 명령. 다 돼요, 이런 거. 다 돼요. 여러 가지 취할 수 있는 조치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벌금 부과잖아요, 여러분. 벌금. 벌금 부과를 우리 법치주의 국가 중에서 어느 행정청이 벌금을 부과합니까? 법안이 부과하는 거지. 벌금은 형사벌 중에 하나예요. 사형, 무기징역, 무기공고, 유기징역, 유기공고, 그다음에 벌금, 과료. 이게 벌금의 종료 아니에요. 형벌의 종료 아닙니까? 과태료가 행정질서 벌이죠. 벌금은 형벌이에요, 형벌. 줄 갑니다. 빨간 줄. 아, 요새는 줄 안 가지. 줄 안 가지. 옛날에는 무식하게 줄 갔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벌금은 형사벌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완전히 달라요. 과태료를 행정책에 부과하는 곳이지. 질서 벌로서 무슨 벌금은 법원에서 정치 절차를 위해서 판사가 하는 겁니다. 행정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상한 거 나오더라도 지금 아까 풀어놓은 것도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상식사 내에서 보실 거나 한번 보셨었지 그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76번 문제는 기존 건축 처리 안전작업. 이것도 삭제하셔야 돼. 없어진 부분 아닙니까? 건축물 관리법이 생기면서 삭제된 거예요. 기존 건축 처리 유지 관리하는 부분은 삭제됐는데 여기 왜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존 건축 처리에 대한 주체는 없어요. 우리 건축비서는 위반과 처리에 대한 주체만 조지합니다. 77번.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위반 내용에 따라 고판한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게 역시 29일 때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위험, 위반과 처리에 대한 조치 중에 하나인데 이랬던 겁니다. 여러분, 위반과 처리에 대한 이행강제금. 중대한 위반 네 가지. 여기 나온 네 가지.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했다. 건필용률을 초과해서 건축했다. 이 중대한 위반 네 가지. 시가표준액의 제곱미터상 시가표준액의 약 50%. 50% 곱하기 연면적 곱하기 다시 네 가지가 위반 정도가 다르니까 여기다 일정 비율을 곱해 주는데 그 비율을 묻는 거잖아요. 100%냐, 90%냐, 80%냐, 70%냐. 제일 중대한 위반이 뭐라고 했어요? 니을번이죠. 이게 100%입니다. 제일 간단한 위반이 이 중에서는 신고, 무신고. 그게 제일 낮은 70%가 될 것이고 용적률과 건축 효과 중에서는 용적률이 더 센 거죠. 그래서 니을번이 100%이요. 기역번 용적률이 90%. 건축 효율 80%, 신고 70%. 니을 기약리언티건. 시가표준액의 50% 곱하기 연면적 곱하기 이것을 곱해 준 비율이 최대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율만 물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위반이다, 넷이 아닌 기타 위반이다. 그러면 시가표준액의 10% 내에서 저래가 정하는 10%가 최대치가 되고요. 다시 이것의 반을 깎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것에 반을 깎아주는 것이 60이야, 85이야? 전용면적 60이야, 85이야? 주거용 건축물에서 어느 건축물이 아까 50%, 10%에 다시 반을 깎아줍니까? 85이야. 그리고 다시 아까 얘기했던 금액의 반을 깎아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한 배 더, 두 배까지 최대 두 배까지 100% 더 가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상습적 위반이다 이럴 때, 영리목적 위반이다 이럴 때는 100%로 가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축상 이행강제금은 1년에 두 번까지 가능해요. 1년에 두 번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주거용 건축물 깎아준다는 게 85이야? 60이야 할 때 85이야? 85이야? 아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셨냐고. 85이야? 60이야인데? 지금 여기에 그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는 게 너무 반가웠나 여러분들이 홀려가지고 내가 그대로 85이라고 했네. 78번 보세요. 78번. 건축물상 이행강제금 부가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건축물상 이행강제금입니다. 건축물이 건필화 융주를 초과에 건축했다. 건필화 융주를 초과에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중대한 위반 4가지입니다. 이럴 때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것들은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에서 다시 위반 내용에 따라 아까 0이 적어난 비율 190, 80, 70%를 곱한 금액의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복잡하지만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이 아니고 100분의 50. 중대한 위반 4가지는 100분의 50 곱하기 면적 곱하기 아까 비율 이게 최대치가 되는 거예요. 10%가 최대치가 되는 것은 기타 위반이죠. 4가지 위반에는 기타 위반일 때 10%가 또 최대치 10%이어서 정해져요. 이게 틀렸고요. 2번 보세요. 연면적이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부과금액 2분의 1 범위에서 아까 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반 최대가 깎아주는 게 85 이하가 아니고 60 이하에요. 이것도 틀렸네요. 이것도 틀렸어요. 좀 틀린 거 찾는 거잖아요. 이게 85 이하를 이것도 개정된 걸 안 바꿔서 그래요. 안 바꿔서. 그러니까 우리 주거용 건축물 중에서 우리 다시 아까 그 금액의 2분의 1까지 깎아주는 혜택을 줄인 거예요. 줄인 거. 그 전에 85 이하였다가 60 이하로 바뀐 것이 작년에 바뀐 거예요. 작년에. 작년 시험법에서도 이미 60 이하로 바꿨는데 이거는 큰 착각이죠. 큰 착각입니다. 혜택을 줄인 거예요. 85 이하에서 60 이하로 줄인 겁니다. 이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3번의 허가권자는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의 경우에는 위 1의 부과금액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져오고. 이것도 틀렸네요. 100분의 100이에요. 100분의 100. 아까 혜택은 60 이하로 줄이면서 혜택은 줄이면서 가중은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전체적으로 혜택은 줄였다고 보시면 돼요.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 100%까지 가중이라고. 옳은 걸 찾으래요? 틀린 거 찾으라고 해놓고 그냥 틀린 거 다 찾으면 되지 뭐. 뭘 또 문제를 바꾸려고 해요. 그냥 다 찾아봅시다. 지금까지 다 틀렸어요. 4번에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장명령이 있었던 나라를 기준으로 1년에 2회 내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를 정하는 횟수만큼 시장민이 이행대로 반복하여 부과하여. 이건 맞아요. 건수상 이행강제금만 유일하게 1년에 2번까지 가능합니다. 이것도 2회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횟수. 무조건 2회가 아니고요. 정확합니다. 이거 정확하고요. 이건 정답이 안 되고 5번에 이것도 또 연면적이 85회의 주거용 건축물은 총 부과하여서가 5회를 넘지 않는 법원에서 조례로 부과해서를 따로 정답합니다. 이것 자체가 삭제된 규정이에요. 이것 자체가 삭제된 규정이에요. 옛날에는 85회의 주거용 건축물 이것도 60회하로 바뀌었지만 이거는 총 부과하여서 자체를 5회 내서 통제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총 부과하여서 5회 내서. 이것 자체가 없어진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통째로 틀렸어요. 5번은. 이것을 85회를 60회로 바꿨다고 해서 맞는 거 아니라고. 5번은 총 부과해서 5회 제 차체를 틀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1, 2, 3, 5번이 다 틀렸습니다. 1, 2, 3, 5번이 다 틀렸어요. 실전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기 확률이 80%잖아 정답이. 자, 이제 주택법 들어갑시다. 아니 왜 그렇게 끝부분에서 이렇게 막 이상한 이유가. 76권을 없애지도 않고 78번도. 작년에 이미 바뀌어진 건데 올해도 아니고 그대로 놔뒀네요. 주택법 봅시다. 에이, 자, 남기세요. 그나저나 이 책을 쓰신 분은 강의하면서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겠는데. 본인들이 바뀐 거 아시겠죠? 풀면서. 그때 풀면서 아시겠지? 그러면. 318쪽에. 318쪽에. 주택법의 용어. 주택법의 용어가 또 한참입니다. 한참. 용어 참 내용을 우리가 설명할 테니 한 시간 막 설명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 대신 여기서 이제 문제는 꼭 나오잖아요. 자, 용어 정리해봅시다. 건축부의 특별 보유인 주택법 1번. 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318쪽에. 1번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는 공동이다. 뭐가 틀렸어요? 다가구를 빼야지. 다가구를 빼야지. 아파트 연립 다세대만 얘기합니다. 건축법과 차이점. 자, 주택법은 단독은 30호, 공동은 30세대 이상의 큰 사업할 때 주택법이 제공되는 거라고 했는데 단독 주택 개념에서는 건축부가 차이가 건축법에서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인데 주택법에서는 공간이 빠진다. 차이점이잖아요. 내용 자체는 여기 없는 건 건축부 내용과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공간이 빠져요. 관사를 한꺼번에 30포 이상 짓는 걸 상상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공동에서는 지금처럼 아파트 연립 다세대 셋만 얘기하지 건축부가 달리 기숙사는 빠진다. 기숙사는 주택은 아니고 준주택에 들어가는 게 주택법의 얘기입니다. 내용 자체는 정리해서 틀렸습니다. 아, 잠깐. 그렇지. 아파트 연립 다세대만 얘기한다니까요. 다가구. 다가구는 일단 단독에 들어가잖아. 그런데 여기서 기숙사도 빠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숙사 자연스럽게 집어넣으면 틀립니다. 2번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국민주택 개념을 정확히 아시고 국민주택이 아닌 나머지를 민영주택이라고 하죠? 그럼 국민주택이라면 두 가지 중요. 여기서 저는 국가나 지방공사, 즉 공공사업체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갖춘 게 국민주택입니다. 만약에 공공이 건설했더라도 국민주택 규모를 넘어서면 민영이라고 하죠. 아니면 또 하나, 공공이 안 지었더라도 민간이 지어도 공공이 되는 경우, 국민주택이 되는 경우 있죠? 국가 지자체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지었다. 행정청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지었다면 민간이 지었을 때 역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갖춘 걸 전제로 했어요.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뭐예요? 전용면적 기준으로, 전용면적 기준으로 85 이하가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85 이하가 국민주택 규모이지만 100 이하까지 인정되는 예외까지 하셔야 되죠? 수도권이 아닌 지방 중에서도 도시지역이 아닌 음면 수도권에서 무조건 85 이하 하나만 있고 지방 중에서도 도시지역이 아닌 음면이 300이야. 이게 국민주택 규모. 3번에 국가 지자체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 국민주택 맞습니다. 4번에 민영이란,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이라고 합니다. 5번에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은 직장조합이다.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주택조합이면 세 가지 조합의 종류가 있죠? 지역주택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조합. 그런데 목적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가입한다? 내 집 마련이 아니고 내 집 마련은 집 없는 사람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니까 건설에서 공급받았으면 내 집 마련이 되죠? 건설 공급을 전제로 하는 게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역과 직장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내 집 마련이 아니고 리모델링?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주택이 있는 사람이 오래된 주택이 낡아서 리모델링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리모델링을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마련 또는 리모델링이 둘 중에 하나고 리모델링 조합에는 건설 공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규정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직장이 이거 맞고요. 지역조합이라면 어떻게 돼요? 지역조합이라면. 일정한 지도별로 우리 일정한 사는 사람들이 내 집 마련에서 가입하죠? 예를 들어 경기도 내 서울과 인천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서울, 인천, 경기 같이. 강원도 따로. 충남 사람은 어디랑 가입할 수 있어요? 대전, 세정. 충북은 충북사랍길만. 광주 사람은 어디랑만? 광주, 전남이란 식으로. 부산 사람은 어디랑? 부산, 울산, 경남이란 식으로. 그게 지역조합이잖아요. 그럼 이리모델링 조합이라면 공동주택 소유자가 가입한다랬죠? 단독주택 소유자는 혼자 자기 거 자기 하면 된다랬잖아. 공동주택 소유자가. 그게 이제 공동주택 아닌자도 좀 더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틀. 2번에 보시면 주택국상 용어정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조건 맞춰줘야 되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래요. 다가글 주택. 주택이죠? 공관. 이게 글쎄 주택법에서는 주택이 아닙니다. 단독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D급번의 다세대 주택이고. 리글번의 기숙사. 주택법에서는 이것도 주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준주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주택이 아니죠? 업무 시설이 속하죠? 그래서 이것도 준주택에 들어가는 거죠. 주택이 아니고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준주택. 그래서 ㄴ, 리얼, 미음, 답 4번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작년 문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역시 용어에 대한 건 조금 맞춰줘야 돼요. 작년 문제지만.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이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본다. 맞아요? 이거 얘기잖아요. 이것도 많이 나왔던 거예요. 하나의 주택단지라면 보통 주택과 부대 복리 이설이 있는 전체 땅을 하나의 단지라고 보는데 이 하나의 단지로 지어졌지만 나중에 분리가 심한 것으로 분리가 됐다. 고속도로, 철도, 고속도로, 철도 아니면 국도, 지방도, 특별시도 이런 걸로 분리가 됐다. 그러면 심한 것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단지로 보면 왔다 갔다 다 치거든요. 이렇게 심한 것으로 분리된 단지는 각각 별개의 단지로 봐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뻔하지만 여기서 숫자를 낸다면 지방도 이상이 아니고 보통 도로라면 넓은 도로로 분리되어 있어야 별개의 단지로 보지 조금 도로면 통째로 봐도 상관없거든요. 이 일반 도로가 몇 m 이상 폭? 20m 이상 역시 건축법처럼. 일반 도로라면 폭이 20m 이상인 일반 도로로 분리되어 있을 때 이걸 별개의 단지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 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 예정 도로라면 도시곤 관리적으로 결정됐는데 아직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도시계획 예정 도로라면 이상하게도 이것이 폭이 8m 이상인 예정 도로로 분리되어 있으면 별개의 단지로 봅니다. 보통 일반 도로는 20m 이상, 도시계획 예정 도로는 8m 이상. 이걸 이 두 가지 주차를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꾼 게 아니고 맞는 거예요. 도시계획 예정 도로라. 폭이 8m 이상 별개의 단지를 본다는 건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고요. 2번 단독주택에는 다가거 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다가거는 단독주택에 포함되죠. 공간이 빠지지. 3번 공동주택에는 아파트에 기숙사가 포함된다? 기숙사가 빠지죠. 기숙사는 준주택 아닙니까? 4번의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된 건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부속토지는 제외된다? 부속토지도 포함해서 주택 개념 속에 부속토지 들어가죠. 5번의 주택단지에 딸린, 딸린, 어린, 놀이터, 걸린, 생활, 설, 유치원, 주민, 인도, 설, 지역, 남방, 공구, 처럼, 부대, 세, 펀드. 이 단지 내에 있는 게 부대, 설, 복리, 설. 주택단지가 공동주택과 부대, 복리, 설을 합쳐서 얘기하니까 부대, 복리, 설 구별하는 것도 전통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단지 내에 있는 부대, 시설이라고 하면 주거생활에 필요해서 딸려있는 이런 느낌으로 보시라고 했죠? 딸려있어야 되는 시설. 상상해 보세요. 부대, 설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딸려있어야 되는 게. 주차장 없는 집이 말이 안 되지. 주차장, 부대, 설이고 또.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사무소 어떻게 해요? 이거는 주거생활하는데 딸려있어야 되는 시설이지. 주차장, 관리사무소 나왔습니다, 또. 담장? 담장도 있어야 다른 단지랑 구별되는 게 담장. 그래야 안 그러면 단지가 구별이 안 되잖아. 담장. 단지 안에 도로도 그래요. 주차장 가려면 도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부대, 시설이에요 말이에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복리시설과 구별하겠다. 복리시설은 부대시설처럼 꼭 딸려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주민의 복리로 해서 좋은. 그럼 여기서 어린이 놀이터. 벌써 이거 나오는 순간이건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이 놀이터 없어도 주거생활은 문제없지만 애들이 있으면 애들이 노는데 편리하다. 복리시설이란 말이에요. 근린생활설, 아파트 내 상가. 복리시설이잖아. 유치원, 복리시설입니다, 복리시설. 있으면 편한.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이런 게 다 복리시설이에요. 부대시설에서 틀린 거예요. 지역난방 공급시설은 부대시설에서도 지역난방 공급시설은 부대에서도 재배되는 거예요. 너무 큰 거라. 지역난방이 지역열병합발전소 있을 때 그 열병합발전소 전체 단지 공급하는 것이고 지역난방을 하는? 이건 부대에서도 빠져요. 그렇게 큰 거는. 복리시설은 당연히 아니고 지역난방이 무슨 복리를 위한 겁니까? 부대시설에서도 아까 얘기하는 부대시설에서도 여러 가지 부대시설에 빠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부대시설에 다 한대, 다. 어린이 놀이터, 근생, 유치원, 주민운동시설은 이건 복리시설이니까 아니고 지역난방 공급시설은 부대에서도 이건 제외되는 거예요. 하나도 부대에서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역난방지설이요. 저 서울에 일하면 그 목동에 있는가? 목동에 있는 그게 창계동에도 있어요? 거긴 제가 안 가봐서 있답니다. 거기에도. 4번 문제 봐주세요. 주택본 명상. 사업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세대의 구분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취세요, 취소.